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.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. 제가 한국말로 해서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제 영상 앞에서 말을 할 때 한국말로 하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자막 때문인데요. 제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지만 뭐 자막 쓸 때는 써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영어가 훨씬 편하고 한국말은 쓰는 것도 잘 못해요. 그래서 자막 때문이라도 제가 말은 한국말로 하고 자막은 영어로 하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제 채널에는 해외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. 암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다가 댄스 커버하고 튜토리얼 말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53%가 랜덤 댄스, 2배속 댄스를 보고 싶다고 요청해 줬어요.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하다보니까 혼자 랜덤 댄스를 하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도전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랜덤 2배속 댄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4년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그동안 커버했던 모든 곡들을 다 2배속으로 해놓고 그리고 랜덤으로 노래를 트는 거에요. 그래서 랜덤 2배속 댄스! 근데 제가 유튜버를 4년을 하면서 커버한 곡들이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안무가 기억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렛츠고! 1,5,5,5,5,5,5,5,5,5,5,5! 안전해서 랜덤으로 갈게요. 이제 버려줄게 아니어 아직은 모든 내 방에 몰래몰래 간직하고싶을 빵,빵,빵,빵,빵 빵,빵,빵,빵,빵 커지는 허삐삐삐 빠져나지는데 너도 짱게 허삐삐삐삐삐 쏟아 날 이룰 때 마지막 나는 생각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아침 하기 견해 rush and move up 아 아 아야 5 4 3 2 1 5 4 3 2 1 2 2 1 2 2 2 2 2 1 너야, your love, 이건 오버덕, too much 너야, your love, 이건 오버덕 5, 4, 3, 2, 1 하지마 Yes, no, baby, 모든체는 마음이 먼저 다시 너를 안소려해도 넌 너에게가 봄있어 이제 넌 오늘, baby 이런 날은 안해 너를 안고일 수가 없어 그 날한테 볼수러워서 난 날 Riotowo 계속 놀러 tes 난 날 Riotowo 너만 계속, 계속, 계속 가지마 5, 4, 3, 2, 1 나 보는 시선 너도 느껴고 흘린는 날ystem 모두 한올해 너도도 아니ney도해 안 naked 일을 해 너무 쉽게 노지마, 재미없잖아 거기서 내가 운경тоб을까 시작해게 BADBOY DOWN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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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BADBOY DOWN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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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.4..3..2..1.. I'm coming, 좀만 더 여길래 다른 남자리 듣나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가르치니깐 그만큼 쉐이크 쉐이크 멈추기 싫어 그만큼 쉐이크 쉐이크 더욱 쿨어 안 기다려 내가 말은 날 밤에 버렸다고 네가 밤에 간다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우지운 비밀아 반에 버렸으니까 5 4 3 2 1 5 4 3 2 1 5 4 1 2 2 3 2 3 3 4 3 5 4 4 5 5 5 5 5 5 5 6 7 9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1 12 13 11 12 12 12 12 13 13 11 13 14 11 13 14 14 14 15 14 14 15 15 14 5,4,3,2,1 5,4,3,2,1 위험하니까 고관죽으로 걸어 잠깐 소녀자 절대 넌 작은 삶에 녹지마 내가 실천하잖아 잠깐 소녀자 지금부터 널 네 거라고 두릴꺼야 심해서 지키면 가운처부터 나를 좀 말해 만세를 만세를 만세에게 만세를 만세를 만세에게 만세를 만세를 만세에게 네가 나를 볼 때는 만세를 만세에게 매일 너를 꿈꾸지 5,4,3,2,1 너 이리 와봐 천창니 아주 조근 칭 너의 벽에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넌 나를 미칠게 하는 그런 남자 몰라도 얼굴도 시곤 같아 다른 미소생각이 멋진 남자 바로 너 너 나 지금 너 때문에 홀라 들어 제발 누가 좀 알려줘 5,4,3,2,1 5,4,3,2,1 아아이 꿈만 가득해 지금도 난다면 굿굿굿 yeah 만날 게 더 모든 건 dream dream yeah 감여오지 마니 what, what baby 이미 이미 눈앞에 아름다운 내 눈 내농서려 why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땀 보이시나요? 진짜 한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 1회 랜덤 2배속 댄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like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